근데 여러분 이런 즐거운 날 이렇게 운치 있는 날 여러분들이 영포를 안하셔도 천년바위를 안하면 안되겠죠? 저도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봉선사 연구축제에 많은 분들이 동참 되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천년바위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둠역 저편의 원룡이나 іс 전세처럼 떠나리기라 세상 어딘가 만들곳은 집시대고 찾으리라 세상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사랑이요 운일 없네 욕심으로 살아야만 하나 감사합니다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정글한 날개로 내가 숨쉬고 내가 있는 곳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삶은 무엇인가요 살아야만 알아 이제는 너무도 또 그리워만자 생각을 하지 말자 세월이 오가득 길목에 서서 전년방위 때리라 전년방위 때리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